이번 순서는 아빠 모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. 죽백을 졸업한 학생들이 있는 아빠들로 포상된 죽백을 사랑하는 아빠들 계획으로 아직도 죽백을 떠돌고 계십니다. 토요놀이활동, 수영장 및 썰매체험활동, 아빠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수영하고 계시고요. 그런 명이 BTS입니다. 뭘까요? 강탕톨렌던? 강탕시니어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퇴근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별로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고 굉장히 좀 떨고 계신데요. 겉으로는 굉장히 태아같이 하시지만 자 그래서 좀 이따 노래 나올 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훨씬 덜 떨리는 거라고 꼭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. 자 그래서 준비되셨나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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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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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딱 2개월 말이었습니다